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쟁 이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싸움에서는 저도 괜찮은데 전쟁에서만큼은 꼭 이겨야 됩니다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가 침략을 해서 인조 왕이 남한산성에서 버텼지만은 결국 패하게 되고 굴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의 황제 칸이라고 하는 자는 인조에게 술 세 잔을 권하면서 절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 잔 권할 때마다 무릎 꿇어서 절을 하고 두 번째도 똑같이 절을 하고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역사소설에 보면 두 번째까지 그렇게 절을 받고서 세 번째 받기 전에는 그 친구가 오줌을 찌익 깔렸대요 그리고 나서 잔을 주고 세 번째 무릎 꿇어 절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것입니까 오늘 전쟁에 패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패하게 될 때에 오늘 지옥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사탄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죠 뭐 항공모함, 탱크, 미사일, 잠수함 이런 걸 갖고 싸우기 때문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든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적은 쉬는 법이 없어요 전쟁에는 좀 쉬는 시간도 있는데 영적인 전쟁은 쉬는 게 없습니다 틈만 보이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리를 찾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을 씨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씨름은 상대가 서로 삿발을 잡고 상대의 허점을 찾아서 잽싸게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실에도 방심하고 긴장을 풀게 될 때에 씨름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걸어오는 기술도 다 예견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씨름에도 안다리 걸기 밭다리 걸기 배지기 들배지기 엉덩배지기 뭐 자반 뒤집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기술들을 잘 방어를 해야 오늘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 오늘 영적인 씨름에 방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용들을 상대합니다 네 가지 상대방의 기술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사란 말은 정치적인 어두움의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라든지 스탈리라든지 또 우리 김일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어두움의 세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권세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사단의 나쁜 권위를 이용해서 이단의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등을 업어서 문선명 박태선 등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전물치고 무당질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둠의 주관자들 이 권세는 모든 죄악과 어둠을 만들어내는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폭력과 사기와 거짓과 또 우리에게 방탄과 쾌락을 조장하는 이 모든 세력들이 다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구체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말씀하고 있고 사단이 부리는 그 영향력에 있는 귀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몽뚱그려서 오늘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한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의 싸움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10절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향력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8월 말에 제 셀폰 컨트랙이 끝나서 우리 아이가 비교하면서 회사 이름을 제가 안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조금 싸요 그래서 그 회사의 프로그램으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이번에 우리 교육자 정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통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바꿨구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향력권에 있어야 되지 그 영향력 밖에 있게 될 때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늘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들은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자기 세력인데 뭐 하려고 쫓아다녀요 돼지 키우는 사람이 잘 먹여서 잘 살찌게 해서 잡아먹으면 되지 그걸 무슨 돼지 키우면서 잡아먹을 돼지하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같은 세력인데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탄의 미혹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부딪힐 일이 뭐가 있어요 잘 키워가지고 돼지 잘 키워서 잡아먹으면 되는 곳이지 뭘 싸울 일이 있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꼭 믿는 자의 짐만 두들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꼭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 우리 넘어가는 사람이 뭡니까 오늘 영적인 주님의 영향력 밖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꼭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면역체제가 그렇죠 병의 모든 면역체제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병균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면역체제가 강하면 그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을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체제가 약하면 오늘 거기에 넘어지게 되고 병균에 감염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그 영향력 안에서 강건하게 될 때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향력 안에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씨름에서도 그렇고 모든 운동에서도 그렇고 허리가 약하면 운동할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허리의 진리의 띠를 띄라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자꾸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자꾸만이 허튼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 넘어져요 진리의 띠로 분명하게 잡아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내가 길여질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그 진리의 허리띠를 딱 이렇게 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죠 흉배는 뭡니까 이 가슴을 막는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방탄조끼입니다 전쟁을 할 때 방탄조끼를 끼면 총알이 날아와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급소를 찌를 수 있는 부분이 가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의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예배서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쭐우쭐해서는 안 돼요 늘 넘어지는 사람 보면 뭘 된 것 같으면 조금 못 된 것 같으면 자기가 무슨 자기 능력으로 된 것 같지 우쭐우쭐 거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그가 망각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의의 흉배가 떨어지게 되고 사탄의 공격의 급소를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금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전하는 거예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보금의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고대 전쟁에서는 불화살이 무섭죠 또 불을 붙인 창이 무서운 거예요 그거 하나 맞으면 옷이 다 타버리고 몸이 다 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그러한 강건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가 다치면 사람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병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도 헬멧을 쓰는 거 아니에요 머리 다치지 않게 해서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머리가 공격당하지 않는 이러한 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룡의 검인 말씀을 가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칼, 검은 공격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격용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히브리스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용과 관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나님 분명하게 말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와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오늘 이런 최대의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서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럴까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머리에 뭐 구원의 투구 가슴팍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보금의 신발 그 다음에 뭐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칼도 들고 있잖아요 말씀의 검 다 끝났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요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요 기도 예수님도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보고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은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급으로부터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난 세력이 아말렉 군대를 만났어요 아말렉을 만났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을 틀어야 되는데 모세가 한 게 뭡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되고 이제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에게 패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여기 밑에다가 받쳐주고 말이에요 아론과 훌이 양손을 잡아서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게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패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배서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19절에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자신도 자신의 영적인 전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도 필요하고 새벽 기도도 필요하고 길 갈 때 기도도 필요하고 운전할 때 기도도 필요하고 수요 저녁 기도에도 필요하고 우리에 드려지는 모든 All 모든 기도로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공생회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그 모든 괴유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늘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한다고 하면 전부 놀래 자빠져요 어휴 어떻게 피곤한데 새벽 기도라뇨 놀래 자빠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노회에도 말이에요 우리 톰슨 목사님도 우리 새벽 기도 5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놀래 자빠져 어휴 잠자야 될 시간은 어떻게 기도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 봤구만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는데 목사가 새벽 기도하네 미국 교회가 전부 나이롱이지 새벽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는데 우리 그래서 예수님 본받아서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제 승리케 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이겨야 돼요 13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야 돼요 우리 스탠드업 서야 돼요 서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서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우리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선수 우리 박주영 선수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박주영 선수가 축구선교를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주영이가 골 놓으면 어떻게 골 세리머니 하는 거 보셨죠 가서 무릎 탁 해가지고 탁 이러잖아요 너무나 그런데 요즘 박주영이가 너무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아스날 영국의 아스날에 가가지고 감독이 잘 못 봐가지고 게임에도 잘 내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너무나 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대표팀으로도 발탁이 됐는데 계속 골이 잘 안 터지잖아요 얼마나 백성들도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박주영이 새끼고 말이야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 말이야 일본과의 팔강전인가요 뭔가요 거기서 그냥 단독 드립을 하면서 멋지게 하나 팍 넣으니까 말이야 그때도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울었어요 그때 너무 겁을 이 박주영이가 박주영이가 너무나 마음고생을 그런데 한 골 넣으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얼마나 욕 먹었을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말이야 무슨 뭐 예수 믿는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이거 뭔지도 몰라 또 누군지도 몰라 안정환이가 이랬잖아 이래야지 왜 이래 얼마나 욕했을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스페인 팀으로 옮겨갔잖아요 셀타 비고인가 말타 비고인가 저는 잘 기억이 안 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탁 데뷔전인가 두 번째인가 또 한 골 넣어가지고 저는 엉엉 울었다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박주영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골을 열어주셔서 이적한 팀에 참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박주영이 골을 좀 많이 넣어서 이거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많이 봤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돈 싸들고 올 거예요 집 팔아서 돈 내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볼 때는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난 교회 지면서도 집 팔아서 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냥 말들 뿐이야 못할 거는 말도 하지 말아요 난 그거 바라지도 않아 우리 삶 속에서 영광 나타내면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이지만은 오늘 박주영이가 창고를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TV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격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마귀의 괴개를 물리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 승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생활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질병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채용기 주사님 오셨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 그냥 뭐 하나님은 저리 가고 말이야 낫는가 보다 안 낫는가 보다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 내 질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의 쓰임 받게 해주세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뭘 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이거 하시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이것도 못하겠어? 돈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누려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늘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